안녕하세요. 소연, 안녕. 이제 막 뛰어다니네, 소연이. 그리고 또 젠도 쑥쑥 컸죠? 3개 국어입니다, 젠. 영재끼리 만났네. 영재끼리 만났네. 기대되는데요. 둘 다 언어천재네. 어떻게 첫인자를 나눌까? 소연아,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소연아, 이리 와. 젠하고 인사하자. 젠도, 젠도 인사하자. 소연아, 안녕. 많이 컸죠? 소연아, 젠이. 젠하고 놀자. 자, 놀자, 놀자. 소연아, 이리 와. 네, 소연이 여기 있어. 젠하고 얘기하자. 네? 젠, 젠 봤잖아. 그럼 인사 좀 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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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랜만이니까 젠도 지나가서. 어색해, 어색해. 서연이 아까 거의 가만히 있었으면 젠 만나는 거였는데. 맞아요. 괜히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서연이랑 이거 같이 하자, 서연이랑. 아, 어색해, 어색해. 젠 기억나? 기억나? 아, 진짜. 젠 안녕해야지. 젠 안녕해야지. 젠아, 미팅하는 거 아니야. 젠. 젠. 진거 만나러 온 거야. 쑥스러워, 쑥스러워. 쑥스러워. 아니, 서연이 여기 있는데. 젠. 젠. 놀다 보면 친해지겠다고.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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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나보다.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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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네요. 좀 입이 좀 튀는지 이렇게 막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죠. 아 제니 여기서 있으니까 같이 살까? 하나 둘 셋. 그래 같이 재밌는 거 타보면. 그래 그래 여기 이거 흔들흔들 재밌잖아. 오랜만이야 쟤. 처음 쳐다봤어요. 즐기머리만인가? 좋다 좋다 좋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아이 좋다. 네 서윤 보고 싶었지. 서윤아 쟤 보고 싶었어? 아직까지 어색해. 모르지 뭐. 아직까지 서로 안 묻고. 손 잡았다. 서윤이가 먼저 손 잡았다. 쟤네 손을 잡았다. 아 어떡해. 설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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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파마했다가 오늘은 서윤 만난다고 머리를 멋있게. 오 그러니까요 머리. 머리도 멋있게 했네. 맞아요.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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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형이 나 쟤하고 놀아. 쟤 오랜만에 만났잖아. 쟤 하이. 아 쟤 뭔가 아쉬운 표정인데요. 곰 세 마리 한번 불러봐. 아빠 고맙네. 아 그만해. 애기 곰. 근데 쟤이 서윤이한테 관심이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 쟤 이리 와봐. 쟤 이리 와봐. 쟤 이리 와봐. 쟤 이리 와봐. 평소 진짜 쟤 같지 않은데요? 오. 진지한데요? 그러니까 원래 쟤는 애정표현이 많은 아이가. 그렇죠. 불꽃남자 쟤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네. 근데 오늘은 뭔가 쟤이 달라 보이는데. 안녕. 안녕해야지. 쟤는 안녕해야지. 쟤는 안녕해야지. 소심해졌네. 네. 지금까지 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생기면 다가갔어요. 먼저. 어떻게 다가가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만나자마자 안아주고.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다 당황해서 씻다고 해요. 맞아요. 부담스러워. 그거에 대해서 산처나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한 드라마. 뭔가 더 엉컸어. 신중해졌다. 맞아. 안녕. 안녕. 아빠 이거 타요. 이야. 아빠 이거 타요. 이거 타요? 그거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쟥끄 안 하자. 쟤는 올라가보자. 쟤는 어디가. 쟤는 어디가. 쟤는 어디가. 같이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 신릴 수 있어. 쟤는한테 인사하자. 쟥끄 하자. 아이고야. 혼자 올라가네. 쟤는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와. 어이구야. 서윤이가 적극적이야. 네. 일어나. 같이 가서 여기. 그래 쟤는 서윤이 도와주라. 간다 간다 간다. 서윤이가 간다 쟤는한테 간다. 잠깐만 잠깐만 친구와 친구. 아이고. 무심하네 무심해. 재밌어 근데 재밌어.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아. 손잡고 같이 타자. 아 재밌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재밌었어. 아이고 재밌었어. 재밌었어? 되게 행복한가봐. 되게 행복한가봐. 되게. 진짜 재밌나봐. 많이 재밌어?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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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친해지려고 정말 애쓰네요. 재밌어 재밌어? 아이고. 아이고. 점점 친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잘하세요. 표정들이 지금 밝아졌어요 둘 다. 자 이번엔 2층으로 가볼까? 뭐가 있을까? 아 예. 이리와 이리와. 아 누나 한방이 있구나. 트램폴린 너무 신나징. 어 할 수 있나?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누워서 하는 거 보여줘야지. 혹시?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혹시 매력발산 쟤? 정말 난리였죠. 혹시? 트램폴린에서? 아이고. 매력발산. 잘하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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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 진짜 오늘 다르다. 진짜 다르다. 점점. 점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끄러워. 멋진 거 보여줄래는데. 형이 재밌어요. 너무하셨네. 아이고 너무 속상해. 네. 이제 무슨 일이야. 멋진 거 보여줄랬는데. 축구 좋아하네. 오 축구 잘하네요. 자 이번엔 보여주자. 아이고야 농구 잘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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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